여론조사를 볼 텐데요. 정민경 위원님. 사실 여당이 괴담으로 여러 가지 여겼던 바로 광우병 논란 혹은 사드 배치 이럴 때는 당시 여론조사들이 좀 휘청휘청 했어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이랬고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터진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이걸 여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다 이미 알아버린 거죠.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광우병을 그때 당시 주재했던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거는 다 이명박 정부의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한 거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 놓고 보니까 뇌숭숭 소고기 이게 지금 미국 소고기 엄청 많이 먹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부질없는 거였다는 걸 다 알아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드 괴담 때 지금 그 당시 동영상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내 몸이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아. 그러면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발 쓰고 탬버린 가지고 흔들면서 노래하는 그 영상 보면 너무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후쿠시마 부분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전처럼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별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지금 크게 상관이 없다. 사드 때 혹은 광우병 때는 좀 집권 여당에 타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예,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이제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52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에서 이렇게 떨어진 건데 지금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그게 없이 계속 30대 초반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집권 1년 차에 36% 가지고 변함이 없다 이거 갖고 자랑할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지지층 결집 전략을 하지 않나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노조를 깡패나 불법 집단, 시민단체도 부정부패로 몰고 지지층 결집 전략과 그런 메시지에 계속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잠깐 반론을 좀 제기하면요.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의 저런 입장, 후쿠시마 관련해서 저런 선동이 만약에 우리 국민들께 받아들여졌다면 저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눈에 띄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논리에는 맞지 않습니까? 일단 국민들이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이 과반이 훨씬 넘는 숫자가 핵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망치기 위해서 그런 악의적으로 그런다 이런 프레임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야당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걱정과 우려는 국민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당에 요구하는 거는 그걸 그대로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에 가보시면 그 전문의원들도 있고 또 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들 9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아, 이 국민들의 걱정이 진짜구나. 라는 것도 해야 되고 아니면 아닌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번이나 핵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면서 해봤습니까? 핵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핵 전문가 아니잖아요. 우원식 의원이 해결돼서 뭘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미리 벗어 그런 의혹들을 단순히 반영만 하지 말고 좀 더 정확한 팩트 체크를 좀 해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만약에 걱정하는 이게 후쿠시마 우연수에 대해서 걱정하냐고 물어보면 저도요, 걱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불안과 팩트는 다르다. 그건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말씀 다 들었는데 일단 여기서 이걸 정리하고 그런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이번 주제 마무리할게요. 여기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께서 나오셨으니까 장해찬 최고위원님 집권 여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국민들과 소통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물론 언론도 팩트위주의 보도를 계속해야 될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주 어민들이 이른바 하객진 시라고 해서 일부 시민들이 우길기를 수중에 좀 펼쳐놨다. 뭐 이런 퍼포먼스까지 좀 버렸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려하시는 분들 이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더 세세하고도 친절한 설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 IAEA의 검증 보고서 기준에 맞춰서 후속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는지 일본과의 협력 아래 대한민국이 또 독자적으로 검증을 계속해 나가겠다.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또는 매년 이제 IAEA 측에서 후쿠시마의 분사무소를 차리고 계속 관리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곳에 한국 전문가들 파견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를 계속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부산 앞바다에서는 고등어 조업하시는 분들이 괴담과 선동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시위도 선박에서 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어민들과 우리 수산업자들의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고 정부에게 더 깐깐한 검증을 요구한다 치더라도 핵폐수다, 핵오염수다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일 등은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